저어장 뭐 모르면 아재요 이 사나 애교 엄청 돌아다니지 않았나요? 네 와 그거 진짜 심장 한번 봅니다 치즈김밥 한번 도전해보시겠어요? 저 근데 이거 사나 버전으로 따라서 한번 들어봅시다 치즈김밥? 비슷하지 않습니까? 아 왜 땡인데 똑같아요 이거 연습한거 같은데 와 진짜 비슷하다 표정도 좀 해주시면 안됩니까? 표정은 어떻게 하지? 아무튼 눈 동글동글하게 치즈김밥 고개를 약간 약간 갸우뚱이 치즈김밥 비슷합니까? 음 이게 백두애교라고 이북버전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소희한테도 시켜보자 가지고 있어요 아 소희씨 잘하시겠죠 당연히 치즈김밥 치즈김밥 잘자 내 꿈꿔 코코 자세